아침을 상쾌하게 깨워주는 눈뜨자마자 스트레칭 시작할게요. 먼저 양쪽 다리를 가볍게 당겨 안아주세요. 오른 다리를 쭉 펴울리고 왼쪽 다리는 내려줍니다. 무릎 뒤를 잡고 후 내쉬면서 몸쪽으로 잡아당겨주세요. 아침이라서 다리가 아직 뻣뻣한 상태니까 천천히 무리하지 말고 다시 몸을 웅크리고 하나 둘 셋 이번엔 왼쪽 다리 하늘로 올려서 후 내쉬면서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주세요. 이제 왼쪽 다리 내리면서 오른손으로 잡고 그대로 넘겨주세요. 후 왼팔 쭉 펼치고 고개는 왼편 볼게요. 돌아와서 오른 다리 올려서 왼손으로 잡고 넘기면서 후 오른팔 쭉 펼치고 고개는 오른편 바라볼게요. 돌아오면서 이번엔 다리를 모아서 양쪽으로 벌려줍니다. 후 이제 앉아서 어깨를 풀어줄거에요. 후 고개 오른쪽 무릎 끝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. 후 오른손을 들어 고개를 잡고 왼손은 엉덩이 뒤를 짚고 숨 내쉬면서 고개 천천히 눌러주세요. 후 후 돌아오고 이번엔 왼쪽 무릎 끝 바라보면서 천천히 내려갈게요. 후 왼손으로 고개 잡고 오른손 엉덩이 뒤에 숨 내쉬면서 천천히 고개 눌러줍니다. 후 후 돌아옵니다. 이번엔 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 당겨주세요. 후 후 들이마시면서 풀었다가 내쉬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를 잡고 당겨줍니다. 후 들이마시면서 풀어주고 이번엔 팔 뒤로 쭉 뻗으면서 후 후 오른손으로 뒤를 잡고 왼손으로 오른 무릎을 짚어 허리를 살짝 돌려줍니다. 후 둘 셋 넷 다섯 후 이번엔 왼쪽으로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아오고 다리를 모아 앉아서 바닥에 엉덩이 딱 닿도록 골반 세우고 가슴 열고 위아래로 흔들흔들 이번엔 오뚜기처럼 좌우로 다섯 번만 왔다갔다 할게요. 다음 오른쪽 다리를 쭉 뻗은 다음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. 후 후 발을 잡기 힘들면 발목이나 무릎을 잡고 물이 되지 않도록 천천히 왼 다리도 쭉 펴서 후 내쉬며 내려갈게요. 이제부터는 침대에서 내려와서 바닥에서 매트를 깔고 진행해 주세요. 무릎을 꿇고 팔 멀리 보내서 땅을 짚은 다음 천천히 내려갑니다. 후 후 겨드랑이가 땅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시원하게 풀어줘 볼게요. 돌아와서 고양이 자세 해볼게요. 등 완전히 말리는 느낌으로 내쉬면서 후 후 둥글게 둥글게 후 후 완전히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둥글게 후 후 후 후 후 내쉬면서 돌아오고 엉덩이 땅으로 쭉 내려갑니다. 상체 그대로 세우고 고개는 천장 향하도록 해주세요. 후 후 후 후 자 이번엔 엉덩이 하늘로 쭉 뻗으면서 몸을 산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. 몸을 산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. 땅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후 후 후 후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무릎을 굽혀줄게요.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발을 앞으로 쭉 가져오고 왼발 45도 꺾어주시고 숨 들이마시면서 두 손 하늘로 쭉 내쉬면서 천천히 오른쪽으로 내려갈게요. 돌아오고 다시 상체 내려가서 다시 상체 내려가서 오른다리 뒤로 보내고 내 몸 산 모양 한 번 더 만들었다가 왼쪽으로 돌아오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앞으로 앞으로 걸어가서 앞으로 걸어가서 상체 둥글게 말면서 허리, 목, 머리 순으로 천천히 일어나면서 마무리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도 단호와 함께 내 몸을 가꾸고 사랑하는 하루 만들어가요. 도착합니다. 다시 상체 내려가서 함께 내 몸을 가꾸고 여름을 가꾸고 일어나면서 양쪽으로 돌아올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